그런데 다니다가 자타불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건 또 실험을 한참 하셔야 돼요. 육바람의 분석을 한참 하셔야 돼요. 남의 입장 배려하기 연습을 한참 해야 남 또한 나라는 진리를요. 아주 미약하게는 알 수 있죠. 벚꽁만 알아도. 남도 나랑 둘이 아니겠죠. 그런데 실감나게 딱 이해를 하시려면 남이 아픈 게 내 아픈 것처럼 느껴져야 이게 자타불이라 아신 거거든요. 자타불이라 알면서부터 보살이 진화합니다. 남 배고픈 게 내 배고픈 것 같고. 보살이 되시면 이제 힘들어요. 남이 와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나까지 같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안 들었을 땐 괜찮은데 들어버리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자 보세요. 일체가 지금 내 마음이 다 참나의 작용이고 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. 내 마음에서.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게 그 아픔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나도 그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.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야 돼요.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남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야 돼요. 홍익 중생. 여기까지 알고 나면 이제 산에서 혼자 자유자재로 못 삽니다. 이제 중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버리고 아프니까 나도. 중생이 나고 내가 중생이니까 둘이 아니니까. 누군가 저기서 누가 아프다 그래도 그게 내 아픔이랑 똑같이. 내가 알아버린 이상은 그건 내 아픔이 돼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해결해 줘야 돼요. 내가 살기 위해서.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. 도와줘야 돼요. 그래야 내가 편해지는. 유마거사의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. 이 말이 나오게 돼요. 자타불이랑 홍익 중생을 깨치시면 사실은 이제 양심의 진리를 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아프게 하려면 남의 입장은 뭐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이 도리가 육바라밀이라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너와 남을 이롭게 해줘라 하는 원리가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보세요. 공부하시다가. 복공을 공부하시다. 내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알게 되고. 첫 번째. 복공이 더 심화돼서. 그럼 이제 혼자만 편하게 일체가 본래 공하다 하고 모든 것을 참나자리에 돌려버리면서 자유자재로 살던 사람이 걸림없이 남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무관할 수 없게 돼요. 자타불이까지 알게 되면. 자타불이를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. 자타불이를 알면 무관할 수 없어져요. 듣기만 해도 벌써 내 얘기가 돼요. 이제 내 일이 돼요. 그걸 듣고 내 양심이 움찔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. 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여러분이 괴롭다고 저한테 하면 저도 같이 괴로워집니다.